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은 코로나로 예년보다 더 썰렁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도산 위기라고 호소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검게 그을렸던 흔적은 애써 지워내고 있지만 제수용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추석이라 해서 제일 과일이 많이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년 같았으면 선물용 과일 상자를 나르느라 분주했을 이 골목은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추석 대목을 가로막은 코로나에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장사가 아예 사들 안 해요. 그냥 300에서 200 이렇게 노임도 추석 대목에는 파는데 50만 원도 못 팔고 30만 원도 못 팔고 그런지 비대면 추석이 대세가 되면서 한복점도 한산합니다. 지금 애들 명절이니까 애들 한번 팔아야 되는데 아예 행사가 없으니까 아예 어른 꺼고 애 꺼고 다 그냥 올 수도비라요. 횡안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완전히 거의 다 도산. 이 앞뒤 보면 벌써 점포점이 들어갔잖아요. 코로나에 치이고 온라인 마켓에 밀려난 재래시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사은 정준영입니다.